네 여기가 바로 이렇게 광주광역시 봉선봉에 위치한 살롱드테오군요. 살롱드테오 2층이군요 핸드드립 커피 스페셜티 커피 아 그렇군요.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용대로 53번 길 2층에 있네요.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. 여기가 뭘까요? 지금 이거 커피 만드는게 좀 많은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 이 도치커피라고 소위 콜드드립이라고 하는거죠. 찬물로 천천히 추출하는 방식입니다. 이게 더 맛있나요? 음 사실은 이제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게 가장 편리하고 다양한 향을 느끼기에 좋은데 이제 이제 더치 커피 찬물로 내리는 것은 이제 또 오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뜨거운 물로 추출한 것과 다른 좀 향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즐기는 방식입니다.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? 네. 여기 살롱드테오의 주인장 구테오라고 합니다. 네.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? 네. 여기 봉선동 남궁 문해수레관 뒷편 골목에 있습니다. 광주인가요? 네. 광주광역시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광주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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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인가요?